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핫한 인물 핫한 장소를 찾아가는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요즘 또 핫한 분입니다. 열심히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 당선되신 다음에 의원실에서 만났었는데 두 달 전에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바쁘셨죠? 국정감사도 물론 이제 20일 정도 하려고 바빴고 또 그 틈틈이 최고위원회를 각 그 지역 전국시도에서 열었고 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아마 이런저런 일로 좀 분주하게 보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도부가 되시니까 확실히 좀 바쁘시죠? 지도부란 말이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훨씬 회의가 우선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방 출장이 많아지고 또 면담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전에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분들의 민원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이렇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던 분들이 많이들 의견을 주세요.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더 일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번에 두 달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꿀성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과거는 맞습니다. 의원님 목소리는 비오는 날. 차 한잔하면서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차 한잔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핫한 뉴스 하나 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 조강특위 위원이 해축이 됐어요. 문자 해촉이 됐는데 저도 사실은 계속 갈등이 보도됐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해촉 될 거라고까지 생각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자유한국당 내 상황의 복잡성 이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파관의 갈등 당권주자 갈등. 그것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강특위는 매우 미묘한 그러니까 누구에게 실제로 당권 주자들과 다음에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을 잘 조율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원책 변호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용해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고됐던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이 된다고 했을 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셨군요. 최고윤님은. 저는 좀 왜 그랬냐면요. 제가 늦게 정치의 세계에 와서 보니까 정치의 세계는 정말로 복잡하다는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우리가 바구니에 개를 담았는데 개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정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조정할 그런 자세 또는 그런 힘이 강한 분이 오시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처음에 약간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은 그런 조정력보다 자기의 색깔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이어서 아 이게 조화를 이루기 또 용해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느낌은 저는 좀 가졌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썰전 이런 데서 평론하는 것과 여기 정치 진짜 현장에 와서 보는 것 다르니까 그건 코치하는 것이고요. 썰전에서 코치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여기서 플레이어로 뛰는 건데 코치하는 것과 뛰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네. 사실 의원님도 그 차이를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딱 들어와서 본 다음에 코치를 하다가 선수로 들어오면 우선 말을 많이 못하게 돼요. 코치할 때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선수는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직접 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치하던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 어쨌든 문자 해촉을 받은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경랑의 시기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여기 박광호님 만나서 다른 당 얘기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핫한 뉴스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애청자 뉴스럽남님 목소리 좋은 분 이렇게 또 알아보시네요. 목소리 좋은 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의원님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대책특위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고위원회의 때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미성근 북한 조평동 위원장의 냉면 발언 배 나온 사람 발언 이런 게 또 한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 세게 비판도 하고 북한의 저자세다. 이런 걸 보여준 우리 정부 잘못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그건 숲을 보지 않고 나무에서도 나뭇가지 흰 나무 가운데서 흰 나뭇가지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느꼈는데요. 물론 이 리선권 위원장의 표현 방식이 거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육아입니다. 저는 그런데 가십 정도라고 봐요. 가십. 그러니까 이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현재 큰 물결처럼 거대한 물결처럼 흐르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느냐 이게 물론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 참 불쾌하다. 어떻게 저렇게 거칠게 말을 하냐. 이런 불쾌감을 가진 분들도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냉면이 못 끓는 거 넘어갑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그것대로 지적을 하고 나머지 본질은 또 본질대로 찾아나가는 게 저는 합당한 자세라고 보는데 마치 그것이 지금 남북관계에 뭐가 큰 장애를 조성하거나 또는 무슨 그것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큰 거는 보지 않고 작은 것을 봤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15만 평양 군중들 앞에서 정말 아무 제약 없이 연설을 했고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많은 얘기를 나눴고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 번 더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강물이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데 물방울이 튄 거 가지고 강물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이거나 왜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남북관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자체를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정도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 북한이 얼마나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인을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단초다. 저자세라고 얘기하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십시오. 그 새벽에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거기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평양 공항에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대통령께 연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그럼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서 이건 완전히 굴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이런 의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를 갖췄더니 이거는 또 뭐냐 이렇게 또 트집을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거를 저자세다 부르고 얘기하면 저는 그건 그 한 특정한 분에 제가 보기에 매너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렇게 그냥 일반화하고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뭐 태영호 전 공사는 자신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게 뭐 사죄하거나 이럴 건 떡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잖아요. 태영호 전 공사조차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분이 지금 뭐 복체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이선권 위원장의 말 하나에 그렇게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말 강물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주시고요. 목소리가 빠져든다. 목소리 얘기가 많이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꿀성대 박강원 우리 최고인과 함께 박종해 핫스팟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 위원장이셨는데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왜 이렇게 바꾸신 거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짜뉴스라는 말이 워낙에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고 그냥 듣기 편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짜뉴스 뉴스 그러니까 마치 뉴스를 통제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거꾸로 가짜뉴스 그러니까 뉴스가 아닌 것은 괜찮다는 또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다. 이것은 뭔가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진 허위조작정보가 가져오는 엄청난 폐해 해악을 정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용어가. 네. 그렇게 해서 허위조작정보라고 이제 규정 어휘 자체 규정을 바꿨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체 특위 이름도 바꾸게 된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허위조작정보라는 게 좀 더 잘 다가온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몰래카메라 이러면 뭔가 장난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쓰는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영국의 사례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짜뉴스도는 허위조작정보 그러면 선한 가짜뉴스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그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해서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범죄적 의도를 다 거기에 안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숨기지도 않아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작년에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앵커님도 기억하실 때 런던에서 24층 공공임대아파트 좀 이제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살던 아파트인데 그랜펠타우라고 그러죠. 거기에 고스란히 탔잖아요. 그래서 7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정말로 주거 문제 환경 개선 또 그때의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쓰고 있거든요. 영국 정보도 영국 사회의 잔반이. 그런데 최근에 어떤 영상이 나돌았냐면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종이로 그랜펠타우가 아파트와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불을 붙여요. 태워요. 한 다음에 웃으면서 임대로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는 거기에 살았던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비방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월호 야구 놀러 가다가 죽은 뭐 이렇게 참사가 아니고 그냥 해상 교통사고다 이러면서 공부를 비유를 한다고 이런 행위가 우리 SNS에도 그대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들이 이미 그걸 심각하게 다 느끼고 있어요. 90%는 이거 심각하다. 80%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폐해가 심각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고 이런 게 계속된다면 이 사회가 지금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대책 특위에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론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존엄성, 1차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듣고, 보고, 말하는 이 세 가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이거를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권은 상대의 기본권을 존중할 때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기본권을 위해서 상대의 기본권은 침해해도 된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21조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딱 명문화 해놨어요. 그런데 21조 4항에 보면 개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공공의 질서와 안령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개도 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충분하게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고 공공의 안령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갖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동의를 더 얻기가 쉽지 않겠느냐 또 명확해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법을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건데 우리 당이 그 법은 이런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또는 차별하는 이런 행위를 사실은 SNS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좀 막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포털은 SNS 사업자에게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걸러낼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거군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걸러낼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책임을 지게 한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때 백 몇 개였죠? 104개입니다. 104개였죠. 삭제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구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 뭡니까 서버 서버가 없고 여기에 있지 않고 그 외에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법의 어떤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쪽에서 우리는 안 한다 거부한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갖고 있고 또 서비스 약관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체 삭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무려 700만 건을 전 세계에서 삭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한국에서 몇 건을 삭제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건 답을 못 하더라고요. 몇 건을 삭제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안 한 건지 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래 제일 구글의 그 이 뭡니까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는 그 나라 법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방 보좌 직원들 또 우리 특위 허위조작대책특위 위원들이 함께 골라낸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 건 딱 하나 말씀드리는 건 광주 5.18 민주화에도 북한군이 이렇게 폭동이다 이거 하나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 어떤 특정인들이 관여되어 있거나 2차 피해가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밝히지를 않는데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우리 법에 따라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우리 법 절차에 의해서 다 한 명이 난 것들이니까 구글의 가이드라인에 비춰서 그 나라 법을 준수한다는 그 가이드라인에 비춰서 혹시 이해되는 내용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게 우리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바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서 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법을 안 지키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제재하거나 할 수도 없고 공적으로 규제할 어떤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독일의 법인데 제가 독일 법을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독일 법은 그러니까 SNS 운용 개선법 뭐 이런 내용입니다. SNS에 그 나라 독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SNS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걸러내는 의무를 사업자에게 주는 거죠. 부여하고 안 지키면은 벌금도 안 지키면은 과징금을 좀 무겁게 매기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보다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해야 하기 심각하다. 80%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된, 발의된 법안이 한 11건 되는데요. 각 당이 다 발의를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도 발의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한 7건 정도 발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낸 법안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와 포탈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낼, 모니터링할 의무와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허위 조작 정보냐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약간 미세한 차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유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핵심,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삭제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보수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이런 활동을 반대한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법을 낼 때는 제가 보니까 드루킹, 매크로, 조작 이럴 때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의 환경이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뀌었다기보다는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를 문제로 끌어들였어요. 프레임을 그렇게 짠 거죠. 그러면서부터 당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안을 발의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법안을 자기가 다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이거를 우리 당과 또는 야당과 정당뿐만이 아니라 언론계나 시민사회나 법조계나 학계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는 공론화해서 어떤 해법을 찾는 데 저는 동일합니다. 공론화 모델을 한번 만들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전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각계 대표들이 다 참여해서 소통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이 정도면 이게 허위적 정보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고 제재해야 되고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민변을 제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년을 방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쪽을 또 방문하고 그다음에 각 정당도 제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만날 때 저희가 한번 따라갈게요. 언론계도 좀 만나려고 해요. 언론계 기자회표라든지 언노련이라든지 이런 데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SNS 사업자나 아니면 포털 사업자 이런 사람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도 물론 공론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그분들도 다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느 한쪽이 표현의 자의 문제를 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아, 이거는 우리 사회로 해서 정말 안 돼. 우리가 야당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면 그렇죠.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도 반대하지 않겠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돼요. 1차적으로는 그 허위 조작 정보로 당하는 당사자가 1차적인 피해자지만 국민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잠재적 그런 요인을 안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피해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진실로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이거는 국민에게도 엄청난 모든 국민에게 피해자지만 나라 전체도 저는 굉장히 장례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도 쌀값 오르는 게 북한에 많이 퍼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 쌀값 문제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해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430만 톤 올해는 아마 380만 톤까지로 줄어들고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왜? 시골에 쌀농사를 지을 분들이 해마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돌아가시거든요. 쌀농사를 점점 적게 짓기 때문에 그리고 쌀도 잘 안 먹고요. 지금. 그래서 쌀값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북한에 쌀을 누가 퍼줬습니까? 그러니까요. 준 사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다. 이거는 뭐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해서 꼭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그 방패를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든 막는 왜냐하면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정부가 이렇게 앞서는 것은 조금 뭔가 국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뭔가 거짓 뉴스와 참뉴스를 가리고 막 처벌하고 이런 것처럼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예전 막 권위주의 시대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나 그분들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다 몸소 아유 그럽니다. 몸소 느끼고 저희가 총구에 들고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지나친 걱정이고 네. 이 국민들께서 진짜로 걱정하는 이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똑같이 걱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뉴스를 예를 들어 아니 요즘에 어떤 뉴스에 언론사에 대해서 뉴스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정현 수석이 KBS에 전화했듯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러면서 전화한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런 게 떠올랐다. 과거 정부 시절에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문제 제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속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그러면 충분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 모델 당에서 많은 사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론화 모델이 나온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 일은.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크 뉴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진짜 허위 조작 정보가 예를 들면 9.11 테러는 정부가 조작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건 조작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독자도 뭐 몇 백만쯤 되고 근데 그거는 폐쇄해서 그 채널은 폐쇄했는데 미국은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새로운 입법을 못하게 그냥 헌법에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거를 어떻게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각 학교에서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 이 미디어 교육 뭐가 거짓 정보고 뭐가 제대로 정보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이 미디어 교육을 정규 교육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각 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후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현재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방치해두면 결론이 뭐냐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결국 민주주의가 붕괴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건데 그럼 왜 민주주의가 붕괴되냐 신뢰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죠. 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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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거짓말인데 이걸 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고 상대 쪽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서로 말하자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천여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게 사실상 옳은 선택을 못하게 하면 결국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결론이 이거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독일은 법을 이미 만들었고 영국도 어떤 공론화 모델 같은 그런 모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법을 만들어서 거기는 우리 공직선거법과 같은 법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하면 처벌한 그런 법을 지금 하원에서 통과시켰다가 상원에서 일단 다시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하원에서 만들어서 다시 또 상원으로 올려놓은 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뭐 세계적인 추세네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관련 교육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 교육 제가 두 가지가 참 아쉬운 게 우리 교육에서 미디어 관련 교육과 생활경제 교육 문제관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꼭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보에서 기틀을 좀 잡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정규 교과 과정에 이 미디어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관련법을 저도 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유튜버가 되는 게 장래 희망 중 하나래요. 제일 유망한 장래 희망 중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뉴스를 말하고 정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문제 꼭 필요한 지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가짜뉴스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에 관련된 소식 공론화 모델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강원 TV 요즘에 하시죠.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맞서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발언을 하는 내용이나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우선은 이런 소재를 갖고 편집을 해서 올렸고요.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외부 강의하는 것 그런 것도 편집을 해서 올릴 계획이고 발전하는군요. 네. 오늘은 또 발표가 됐습니다만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 국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편 방향 이런 것에서 굉장히 충실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고 나서 딱 사회수석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내용을 꾸며서 우리도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박강원 TV만 봐도 아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게 이거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의 좀 개인적인 모습 있잖아요. 시장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뭐 집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이나 좀 그런 개인적인 모습 좀 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요. 글쎄요. 그게 발전되면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그게 자기 홍보가 되고 그러면 좀 또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인적인 채널로 가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박강원 TV가 어디까지 발전하는지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고요. 한국당에서 유튜브에 대한 집중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유튜브 전사를 양성하겠다. 유튜브는 국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좋은 생각인데 전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누구랑 싸우는지는 다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거는 김성태 대표님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 얼마든지 박수 보내는 거고요. 다만 허위 조작정보대책이 무슨 유튜버 보수 논객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수 논객을 그런 방식으로 죽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허위 조작정보 해약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근거를 갖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정치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무슨 수로 누가 그걸 막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죠. 그럼요.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허무 맹랑한 허위 조작된 정보를 갖고 그건 대통령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을 우리 박 앵커님이나 저를 공격하는 것도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하지 말자. 그런 거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 확실하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비판하는 걸 누가 몰아갑니까. 그거는 권장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언급하신 5.18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소재로 삼아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전사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유튜브 전사가 나와야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고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안 된다. 그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저는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에 결코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당에서만 그런다면 저는 그건 뭐. 아니요. 그렇게 간다면 그건 위험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자유한국당이 집중을 하고 보수 유튜버들이 전성시대는 맞았어요. 지금. 구독자 수가 몇 십만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지상파 방송이 편향적으로 변했다. 정부 여당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저는 참 할 얘기가 참 밤을 새워서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인데요. 오늘 꿀성대 박강원 의원님과 필리버스트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2011년에 MBC를 그만뒀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제가 정년이 또 남아있었고 또 MBC에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제가 그걸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은 내가 월급 받는 것 이상에 아무 의미가 없겠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제 MBC를 그만뒀는데 그 뒤에 후배들이 남아서 이제 조여오는 그러니까 MBC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노력 정권의 시도에 저항해서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해고되고 아이스링크장으로 쫓겨나고 신천교육대 가서 브런치 만드는 거 배우고 그렇죠. 어디 뭡니까 세트장으로 쫓겨나고 그다음에 무슨 신사업개발단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안 내고 거기에 열 몇 명 가서 귀향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상화시키는 이 과정인데 완전히 망가진 것을 지금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이 정부 여당 편든다 그것이 장악됐다 이렇게 하면 제가 기가 막혀요. 정말로 아 이거 이 답답하고 제가 욱하는 성질이 없는데도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요. 제발 그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후배들은 9년 동안 현업에서 다 쫓겨났다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그 방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아픈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냥 폄하하는 것은 저는 오른 자세가 아니다. 그들이 고통받았을 때 단 한마디라도 거두는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네. 정상화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면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약간 지금 감정이 멈춰 오르시는 죄송합니다. 그런 걸 좀 느낄 정도로 그 당시 지상파 방송이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었는지 그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박강원 최고위님은 저희가 두 달 정도 만에 처음 다시 만나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금 맡으신 중요한 책무 시대적인 책무가 바로 이제 허위 조작 정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걸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뭐 찾아뵐 때는 진전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마이티비 시청자들께서요. 이 문제를 꼭 내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일로 다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러 이렇게 가면 여성 작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성 작가분들이 부모님과 이 문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님과 이 문제로 다퉜다. 또 시어머님과 다퉜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러다가는 이 문제가 가정 내의 가족 간의 어떤 이 불화를 아주 심하게 악화시키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인식 또 어떤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현혹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 자체가 공동체의 기반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 하면 그냥 뭐 장난식으로 그냥 농담하는 거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 말씀을 듣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세대 간의 문제고 이게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되겠군요. 오늘 최고위님 말씀을 나눠보니까 역시 목소리는 좋으시다.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이 대책 특위를 이끄시면서 할 일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활동 계속 지켜보겠고요. 지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고. 응원하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티비 많이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위분들 많이 시청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티비를 많이 시청하는 것이 허위 조작 정보를 퇴치하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